샬롬,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전도사 오늘 도움 안녕하세요. 치어리더 이선영입니다. 자, 오늘은 치어리더 이선영의 복점 만들기 오늘 며칠 차예요? 62일 차 62일 차인데 요즘에 계속 치어리더 동작 중에 운동이 될 만한 동작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치어리더들은 따로 운동을 하지 않나요? 저희는 연습 시간이랑 운동 때문에 따로 운동할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야구장이나 배우장 동작하면 치어리더를 칠춘을 보면 굉장히 운동량이 많은 동작을 해요. 특히 이제 묘산소 운동이긴 하지만 웨이트 동작이 병행되는 운동을 하는데 오늘은 어떤 운동을 알려줬어요? 네, 오늘은 점수 뭐지? 어깨랑 복부 그러면 일단은 말이 필요 없을까? 무슨 운동인지 한번 보시죠! 네! 짜잔! 자, 어떤 운동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팔을요, 오른쪽으로 접영하듯이 돌리네요? 되시면서 오른쪽을 네 번 그렇죠. 네 번, 오른쪽 네 번 하나 둘 셋 넷 넷 그 다음에 다리를 다리를 차주시는 거예요. 우와 복부랑 허벅지 앞쪽 그 다음에 가슴 하나 둘 셋 넷 넷 우와 우와 되게 힘들겠어요. 네. 자, 그럼 잠깐만 해봅시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으쌰으쌰 으쌰으쌰으쌰 하나 둘 셋 넷 샤 샤 샤 어 많이는 못하겠네요. 힘드네요.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일도 또 다른 동작으로 와주실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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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NEH 어? 감사합니다.